그들이 몰려오는다. 신규모, 진격의 소환수. 끝없이 몰려오는 소환수들을 빡아내자. 코스트 소울패스 시즌 3, 초파카브라의 습격. 마을 아래에 이런 공간이 있었더니... 소환수. 소환수. 저건… 여긴 감히 너 따위가 들을 곳이 아니야! 너는 누구지? 이미 알고 있잖아? 네 덕분에 그 오랜 시간을 괴물로 살아야 했지. 너는 시온! 우리 같은 괴물과 마음을 나누려 했다니. 누구시죠? 보통은 나의 본 모습을 인간들에게 드러내지 않아. 나는 위블 뱀파이어 시온이다! 그만해! 넌 우리들 중에서도 제일 강했던 녀석이야! 일어나! 나는 위블 뱀파이어 시온이다! 혼자 놔두진 않을 거예요. 힘을 내요. 덤벼! 하나! 안으로! 일어나야 해! 해가 뜨고 있어. 어서 여길 떠나자. 쇼옹!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당신은 그때 분명히... 그래. 네 녀석들 덕분에 아주 고통스럽게 불탔었지. 하지만 나의 일부가 그늘 속에 남아 있었어. 잿더미 아래 그늘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나는 하급 괴물인 주파 카브라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다시 힘을 모은다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었지. 그래서 그 소들을... 하지만 왜인지 다시 원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 심지어 인간의 피를 마셨는데도 말이야! 그저서야 난 깨달았지. 내겐 아주 특별한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특별한... 피? 그래!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피. 이를테면... 위대하신 연금술사 파르켈의 힘이 담긴 피라고나 할까?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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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 소울패스 시즌 3 초파카브라의 습격